보석이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보석이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감동은 높아 우후 야 금이다 금 의심할 여지도 없는 금이고 금이야 금 맞아 우후 좋아 거기 아무도 없어요? 주인 없는 광물은 제가 캐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봐요 괜찮은데? 좋아 손 찌었어 대량이다 대량 이거지 오케이 좋아 그렇지 어 어 어 어이고 오늘 많이 벌었네 이거 150달러면 얼마야 기가 막히는구먼 어이 괜찮구먼 음 아저씨 이거 어 이거 하나 사갈게요 그리고 어 이거 어 이것도 하나 사갈게요 이것도 오 오오오오오오 좋아 좋았어 일을 한번 시작해보자고 오케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주인공 aneously 음 오다이아몬드 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니 우와 진짜 대단하구먼 요.. 요것도 어 오케 좋아좋아 오 여기 있구먼 그렇지 아아 음.. 위왁 아앗 수집한게 하나도 없네 이거 으어가akat 뭐야 이제 이거 조금 괜찮은것 같애요 오아아 오~~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urgent 해 보자구 오케이 가자구 이 냄새가 좋아 그리고 내가 오늘 산 특제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거시기 그거 와 화석 그렇지 시간 거의 다 됐구먼 내려 가자고 더 좋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야 대박이 저기 있어 저게 대박이야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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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버려 아 좋아 돈이 되는구먼 어 올라가자고 아 260달러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좋구먼 아 오늘 많이 벌기도 했으니까 음 이것도 사자고 자 그러면은 일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 내려가자고 오 오 오 좋구먼 자 시작해 보자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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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후 어 이번에 새로 산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써볼까 으응 아 뭐 적당한데 다 이렇게 쏘면 되겠지 으응 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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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이너마이트가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살포시 넣고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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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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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챙기만 하면 돼 이제 그리고 어우 굳이 대적 물건이야 이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전기톱 쓰는 사람이 어딨어 어 돌아왔구만 아 이번에 결과가 굉장히 좋아 이렇게 적게 먹었었나 아니 이정도로 사주는건 조금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저씨 245달러면은 이게 말이 안 돼 다이아몬드 하나 크기가 얼만데 지금 아 좀 더 올려주세요 아 아 짜잔 아저씨네 진짜 어 어 어 다이너마이트 신품이 나왔구먼 음 이거는 또 안살수가 없겠어 좋아 사자고 자 한번 가보자고 새로운 다이너마이트를 실험해 볼 때가 왔어 진짜 네 scare 1 grandma 좀 더 움직여 하고 bug 가사 지금 바로 이거지 우후 이거지 아이고 이게 얼마야 600달러 이거지 아주 만족스럽구만 가자고 돈 돈이야 돈 보석은 다 돈이야 돈 돈 돈 돈 돈 돈이다 돈 돈이 최고야 짜릿해 짜릿해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이게 스위치 이게 있으면 더 좋은 보석들이랑 더 좋은 돈 더 많은 돈 돈 간다 왜 안 돼 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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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mayın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칼 가치 굉장히 있습니다 재밌고요 엔딩까지 있으니까 가볍게 해보시기 충분하실 겁니다 자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VR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빠이빠이 통통통통통통통통